서훈이 준비하지? 네! 서훈이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세 분 나가실래요? 네! 엄청 지드렸는데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집은 어쨌거나 우리 쿠키의 집이기도 하니 최선의 예의를 지키고 인사하고 들어가면 될까요? 쿠키 안녕하세요 갑시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저 경기 선배님만 믿고 갑니다 긴장 갑시다 앉으면 덤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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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 아유 여자친구 아이돌 여자친구들 아이돌 아씨 맞게 좋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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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아이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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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배님 선배님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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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커요 없을거에요 멋지게 할 순 없죠 멋지게 하는 거는 저물을 나가시면 안 짓습니다 나가면 나갈 때까지는 계속 지죠? 네 세시간이거든요 어이구야 혹시 이렇게 지질 때 말려서 성공해 볼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한 번도 없어요. 혹시 모르니까 지금 입마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아빠가 줄을 잡고 계시면 어떨까라고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기 한번 떼고 나와볼까요? 밖으로? 네. 우리 집 집 밖에 나가서 한번 올게요. 데려 나오시면. 오케이 데려 나오시면. 나왔어요. 또 지금 나왔고. 갔어요. 갔어요.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, 어떻게 하는가요?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, 어떻게 하는가요? 네. 잠깐만, 잠깐 바깥에 가볼게요. 꼬리가 좀 요동칭을 하고 보니까 조금 조심해 주세요. 지금 간식 주면 혹시 먹을까요, 얘가? 먹으면서. 먹으면서. 한 번 줘볼까요, 그러면? 지금 꼬리는 즐거운 거거든요. 지금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도 먹네요? 잘 먹어요, 잘 먹어요. 먹네. 이게 불편해서 그렇지. 벌써 먹었을까 해. 한 두 개 먹었어요. 혹시 형님이 이렇게 던져봐 주시겠어요? 제가 던져볼까요? 네. 이것도 뭐. 뭐해고. 이것도 뭐. 뭐해고. 뭐해고. 그다음에 이제. 먹긴 먹는데. 나를 덤비려고, 물으려고 그래요. 이거 안. 덤비는 게 먼저 먹어. 아이고야. 지금 봤을 때 제가 짓고 먹는 타이밍이나 여러 모습들을 보면. 꽤나 저런 상황에 간식을 많이 먹어봤었을 것 같고. 또 굉장히 조작적이에요. 한마디로 가짜 화일 가능성이 커요. 아니면 조금 낮은 자세, 완전 낮은 자세에서 간식을 주면 또 어떨까요?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저 한쪽에 이제 기대서 옆으로 본 다음에 그냥 간식을 툭툭 던져볼까요? 어, 네. 자, 간식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. 이게 사람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반려견들은. 간식을 주던 주지 않던 짓는 게 맞고요. 그런데 이제 간식을 줄 때는 짓지 않고. 또 간식을 주지 않을 때는 맹렬하게 짓는다. 이거는 저 친구가 저렇게 맹렬하게 짓을 때 뭔가 계속 이득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. 예림 님이 있을 때는 또 조용하잖아요.